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환경의 진실에 관해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정점에 이루어진 결과물 이 지금 현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환경주의를 외치는 사람 이 할아버지가 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의미가 뭐라고요? 작가 스스로 말하는 게 뭐라고요? 50년 동안 내가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연구하고 여러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금주의적인 보금주의 지성인으로서 실천적 지성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이 멘토링을 신청하신 거라는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안전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통계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원자력 지금 현 정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감옥을 많이 가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 공무원들이 주일 밤에 컴퓨터 증거 없애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 현 정권의 수장이 있겠죠. 그래서 탈원전,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두 번째는 이제 울산시 선거,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인데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어떤 큼직한 죄악들이 있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아주 명명백백한 진실의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원자력 에너지를 무시했던 반과학적인 지금 백신 패스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합니다. 약간 이게 뭐죠? 반과학적인데 그 반과학적인 행태의 아주 뭐랄까 사악한 어떤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자력, 탈원전이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이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후반에 낼 수 있는 그 아주 피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산화탄소, 탄소 이 부분에서 우리의 통념과 정반대되는 과학적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에요.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 일단 첫 번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의 통념을 벗어낸 반대되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 북극곰 제가 이 뉴스 카드에도 보여드렸는데 북극곰에 대해서 기자들이 얼마나 1년에 2, 3차례씩 북극곰이 위험하다, 북극곰 말라 죽은 거, 북극곰 뺄짝 곪아 죽은 거 아니면 이제 곧 죽기 직전에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다큐멘터리로 많이 보셨죠? 근데 팩트는 뭡니까? 북극곰 개체수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러분 이게 팩트라는 거에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그 세계관에 박살이 나야 됩니다. 저번 주에 환자 혁명이라는 책도 의료 체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에 박살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여기에서 그것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까? 오늘인가요? 하여튼 이거 곧 비공개로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에 깨어나야 된다. 또 유전자 변형 식품도 저 스스로도 이게 좀 안 좋은 식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통영과 달리 천만 배로 확대한 전자 현미경으로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상한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으며 화학식도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 우리가 작년에 했던 책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분도 대형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챕터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산호입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산호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 때문에 산호가 다 죽고 있다. 이런 거 저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걸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게 점점 쌓여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환경 탈레반들이 거짓말을 세뇌를 시킨 것들에 우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지구가 더워져서 산호가 죽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속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다.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다 들으시면 4주 동안 여러분 들으시면 예전처럼 못 살아요. 얼른 나가실 분들은 지금 나가십시오. 계속할게요. 지구의 기온은 이산화탄소나 탄소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기존 통염이 또 한 번 금이 가고 깨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50년 동안 합리적인 환경주의자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 지구의 기온은 이산화탄소나 탄소 때문이 아니고 태양의 활동과 거림이 각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어떠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배우면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너무 음모론인데 내가 잘못 신청했나 하고 도망가시는 분이 있고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가 이런 공적으로 자기의 연구의 결정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평판과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세우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지식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고 과학적 논증을 하네. 그러면 내가 불쾌하고 내가 지금 막 벌써부터 아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들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나의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진짜 합리적으로 진짜 진실을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이 사람들은 두 개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마스크를 쓰고 백신 패스를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직접적 증거 앞에서 우리는 두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너무 덥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거짓 정보와 잘못된 예측이라고 못을 박죠. 이건 뭐다? 가짜 환경 종말론에다. 가짜 환경 종말론. 여러분들 더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나오죠? 그러면 가짜 환경 종말론을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냐? 반산업화와 반문명적 이념. 여기에서 반문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서구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든 문명하든 여기서는 서구문명. 즉 뭡니까? 가짜 환경 종말론을 부추기는 세력은 누구라고요? 반서구문명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기질적 왼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바구니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 바구니를 넘어선 여기 왼쪽. 얘네들을 제가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서구문명적 흐름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좌파들이 문제입니다. 이러면 뭐야 나는 현 정부 옹호자인데 그럼 내가 좌판데 내가 그런 환경을 거부한다는 거야? 이런 오해가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 거시적 무지. 우리가 이 거시적 무지를 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깨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 자체가 지금 이 거대한 무지를 깨는 스마트 소금과 빛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속도를 좀 낼게요. 이 세력들이 환경 종말론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90년대 때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화학물질 공포, 인구 폭탄, 자원 고갈, 식량 부족 등과 같은 종말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도 식량이 부족할 거다, 자원이, 석유가 고갈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저도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것도 환경 탈레반이 너무나 끔찍한 거짓말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2020년,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식량 부족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석유가 부족할 거야. 여러분 석유 부족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를 40년, 30년 동안 떠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석유가 부족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많은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이 공감을 얻었지만 80년대, 90년대 와서 틀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다른 작전을 씁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석유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숙자로 확인될 수 있는 검증 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새로운 환경 종말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빨간색 주의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새로운 것들은 이산화탄소나 방사선과 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환경 탈레반들이 새로운 작전을 짜서 얘네들이 프레이밍하고 있는 핵심 작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확인이 불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가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진짜로 지구가 뜨거워지는가.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고 측정도 불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북극곤과 산호초. 여러분 북극곤 보신 분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저기 끝에 있는 거. 과학자와 정치가와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말만 의존해야 되는 컨텐츠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스스로는 그러한 주장의 진실을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새로운 종말로는 오늘날 그 파급력도 엄청나서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패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백신 패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수록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썩어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은 세상에 이 거짓말이 남용되고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 속고 있는데 이 거시적 거짓말과 거시적 무지와 거시적 맹목과 거시적 세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진지한 삶의 어떤 결단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탈원전까지 감행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국가도 우리나라고 영화 한편 보더니 눈물 흘리면서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여기 보십시오.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 나는 한국이 새로운 환경종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맞죠 여러분? 유엔의 기후변화 주장을 과학적인 검토도 없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터니 이제는 에너지 빈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하는 겁니다. 탈원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공포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학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창피하다는 거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에서 원자로 사고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 오늘날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 기술에도 이러한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 여러분 책 읽는 사자 원자력 유튜브에서 책 읽는 사자 원자력 이 영상이거든요. 이 썸네일 기억하셔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지금 현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80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뭐 한국은 이렇게 성공적인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국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어 태양광 패널로 덮고 어민들의 급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이 온 나라의 경제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하다? 절실한 국가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의 프로로그 내용까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절반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 유전자변형식품, 바다쓰레기, 산림관리 등 이 책의 거의 모든 내용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주제다. 그 말은 뭐죠? 한국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주제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상까지 영끄라더니 태양광 올여름 전력 5%도 기업 못했다. 이런 게 결과로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패널 수백장이 이 하얗게 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새가 똥을 싼 겁니다. 새가 똥을 싼 거. 약 240장 수상 태양광 패널이 깔린 새만그모 안에 인부 8명이 살수 장비로 패널을 청소하고 있다. 새똥으로 얼룩졌다. 새똥 때문에 패널을 매일같이 청소해야 할 판이다. 폭우에 농지 덮친 태양광산. 복구는커녕 배수 정비도 안 돼. 이거 보세요. 여기 태양광 패널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나무를 밀어버렸으니까 여기 산사태 난 거 보세요? 산사태 난 거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패널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넓게 나무를 밀어버렸는데 그 스님 뭐하고 있어요? 환경단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뭘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 이런 일의 위선, 좌파들의 위선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좌파는 반서구 문명주의자, 분열주의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태양광 이미 세계 4위인데 50배 증설 말이 되나? 지금 여러분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탄소중립이 난리를 치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반과학적인 행태와 작태를 5년 동안 너무나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더 위험하게 포퓰리즘에 절어있는 이 사람이 이거를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25억 쓴 박원순표 태양관단지, 발전 효율 10% 넘는 단원이 무려 3%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작가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은 지금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짜 제한과 위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환경이 제대로 파괴되고 있다. 역자가 있어요. 역자가 이와여대 교수님이신데 남자분이에요. 이 책의 저자 패트릭 무어 박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이 시대의 최고의 환경 스승으로 평가받는 분이다. 그린피스 공동 설립하고 15년간 이끌어오다 합리적 환경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탈레반이 된 것들에 나왔다. 그는 그린피스 탈퇴 사유를 그들은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겁주고 반일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캠페인으로 기금을 모으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다. 결국은 뭐라는 말인가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그린피스 홈페이지거든요. 이 그린피스가 이렇게 디자인 예쁘고 깔끔하고 그린피스 공신력 있으니까 얘네들은 거짓말 안 할 거야 라는 그 통념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스마트 보금 시민의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진실을 마주해야 될 진실을 감당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성도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있어요. 지금 저 책장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 책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이 박선수 교수님이 이것들을 번역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던 환경 내용이랑 너무 다른데? 해서 이거 혹시 내가 번역했는데 내 이름 들어갔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싶었겠죠? 그래서 이 분이 유튜브나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패트릭 무허 박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제가 빨간색으로 쳤냐면 유튜브는 여러분 알고리즘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요즘같이 구정 때 운전 많이 하시거나 이럴 때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강연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교육이 교육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요. 공영방송에선 나오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밝혀내는 좋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음모론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음모론과 진짜 음모를 구별할 수 있는 합리성에 의거한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그리고 질 좋은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균형 있게 같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 야 너 유튜브 듣더니 완전히 이상해졌어. 이제 백신도 뭐라고 하더니 환경까지 그래?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리피스 공동 설립자가 쓴 책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때에 이 어두운 거짓이 악랄하게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진실과 사실과 과학적 팩트를 먼저 눈떠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나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실이니까 스마트 상식의 의거에서 내가 진짜 진실이 무엇이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금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네, 이게 과학적으로 더 올바라 보이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요.